무현이 형 파이팅 저거 다 왔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게요 지민아 일단 저걸링 10마리 저거하는 중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멤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좀 즐겁더라고 좋은 칼 습불 습불 점심 뭐야 형 메뉴 내가 못게, 내가 쟤가 못게. 오케이, 미셉! 대왕 고객이 왜 안가져 있네. 야, 저거 어떻게 해줬어, 야, 봐봐. 이건 뭐예요, 뭔 소리예요? 얘나 안심의 등심. 근데 이 한 덩이가 이 손바닥도 큰 데 이거 웃음. 내 안심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을 몇 개 생각하면 해볼게. 장인 같아요. 샌드위치, 샌드위치. 안심 샌드위치? 해줄게, 오케이. 역시 이 미뽀먼트 치우가. 다누코스. 예, 아주 좋습니다. 오늘 저녁은 한우코스. 사. 사. 결따라, 사. 손으로 뜯긴다고 봤던 것 같아, 오케이. 그치, 그치, 그치. 아니, 좀 시간 갖추고 계획을 진정거 하실래요? 뭐? 그럼 형 이거 할래요? 내가 저걸로 요리를 하고 있을게. 장인 이거, 어, 그래도 되고. 육회 해줄까? 육회. 육회 오 плат지. 육회 안심으로 해요? 육회 안심 육회. 육회야. 육회야 했지. 내가 그냥 각자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될 거 같다. 야, 맛있겠다. 배 터질 때까지 뭔가 보네. 야, 이거 맛있다. 야, 육회 왜 이렇게 맛있었지? 형이 엄청 맛 인데요? 고마워 고소해 나는 너는 어떻게 하면 돼? 와 고기 미쳤다 진짜 맛있긴 하다 좋아하세요 근데 고기는 왜 또 맛있나? 내가 샌드위치 만들게 샌드위치야 제가 기왕에 낄 거다 오케이 오케이 형 도와드릴 일 없나요? 괜찮아 괜찮아 너네를 위해서라면 뭐 이 정도야 거의 아빠네 아빠 너희가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배가 부르다 제가 부르지 동생이 엉무아 봐도 배가 붑니다 와 형 이거 안 먹은다고요? 진짜? 너 밥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오일이야? 트러플 월 아니야? 트러플 월요일이야 트러플 실제로 트러플이 여기 있긴 하더라고 맞어 토마 아 까맣어 네 먹어보고 싶어 형 우리 트러플 하나 뺄까요? 칠샌드 올려서 넣으려고 했는데 오케이 좋아 와 와 와 미디엄 레어로 해주세요 해동차 아니야 그 미디엄 레어? 촉촉해야 돼 육즙이 나와야 된다고 맛이 너무 맛있겠네 어 일단 첫번째 가셋은 나가고 아 아 갓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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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 2 스파 2 2 2 이 4 여기 풀고 있어 와 형님 나 여기 여기 뿌리시면 안 돼요?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? 와 형님 진심이에요 형 너무 맛있어요 와 근데 진짜 샌드위치 미쳤어 슈가 형 좀 먹어요 와가지고 나 아까 좀 먹어서 이거 다 됐어 독나요 이거 정국이가 뭐다 웃겨 오는 거야 노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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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좀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먹어 명이나물 좀 많이 써야 돼 그래 해상할 거야 아 좀 뜨거우니까 요쪽 먼저 먹으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것들 와 잘 먹겠습니다 형님 음 껍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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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지 음 와 와 빠삭거리면서 거의 뒤집 나오는 게 와 너 스타일이야? 완전 야 저 정국 네? 야 형아 작업하러 가자 빨리 약간 생긴 게 되게 이쁘네 뭐 그림던 les ps 와 ory 야 이렇게 자연에서 써 보는 건 또 처음이네 나 좋아 잘나와 나 저번에 윈도스 때 많이 써갔잖아요 멜로디를 써놓고 가사를 하다가 멜로디도 바뀌면 기분좋은거 나오네요 멜로디를 써놓고 가사를 하다가 멜로디도 바뀌면 기분좋은거 나오네요 우리 뒤에 차 때문에 못붙는거 아닌가? 저희 펠리세이도 보이긴 하거든요 일부러 천천히 가는거 봐 윤교 우리 기다려준다 높죠? 아니 우리 고기는과 비슷해 왜이렇게 어렵지 나는? 왜 어려운지 알아? 못해서 그런거지 뭐 너무 잘 파악하고 있잖아 박지민이는 뭐 갑자기 농구를 왜 하러 가는거야? 야 지민이는 에어볼이 너무 심하게 나는데 제대로 볼 때 맞는거 같아 가서 코치 좀 해줘요 형 딱 훈훈한 스승과 제자 형님 형 가서 한번 보여주고 와요 형 무릎이랑 손이랑 리듬이 하나가 아니잖아 기다려봐봐 뭔가 어정쩡해 그래요? 아니 그 니가 니가 중심이 약간 뒤에 있어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쏘잖아 이렇게 쏘잖아 이렇게 이렇게 스쿼트를 많이 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로 가있는거야 그냥 약간 이렇게 앞으로 해야되나 되게 굳네? 더 멀리 가긴 하네 3 뭔가 손이 이렇게 던져야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려야되는데 뭔가 넌 약간 이렇게 잼잼 많은 느낌으로 쏘니까 안 날라자는거야 귀엽잖아요 그렇지 점프 좀 도달하라고 야 원킬로 가면 그냥 원킬로 가면 우아 우아 sprayed 우아 빨리 꺼요 우아 하나 둘 셋 우아 우우우우우아 여기 퍼지다 안 죽어 오사 줄게! 너도 할 수 있어 숲에 오는 시간 이게 획이다 이제 숲은 싸움이 렛츠고!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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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룹 룹 룹 룹 룹 잘하고 있네 뭐 코드가 뭔데? 이 코드 자 인트로야 인트로 아니 그걸로 음악을 만들면 되잖아 뭘 고민해 이 상황이 녹음이 되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리에서 다같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라는 생각에 그냥 장지를 들고 내려왔죠 갑자기 윤기 형이 트랙을 만들면서 슬슬이 완성되고 만들면 되잖아 오케이 윤기 형 가자 나 뽑자 만들려고 가져가야지 또 모이스티를 해가지고 형 딱 해가지고 형 자 이제 슈가 형 슈가 형 열일한다 조용히 해줘야 돼 조용히 할 기억할 수 없는데 아 그래요? 야 지금 계획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나 원래 음악 만들고 없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원하던 단 Utley 그 Sponge for the 생각보다 뭔 노래 하는거야? 뭔 노래 하는거야? 오늘 저러다 어서걸리잖아 마지막이 좋았어 마지막이 여기에서 받으면 좀 그러니까 받는거 받는거 공간 공간순간 어 받아줘 맨 마지막에 두가 그래 그래 알았어 이거 이쁠거야 두가로 하자 두가로 나 두가 괜찮은거 같아 그런거 찝는다 그 부분 찝는다 네 들어주세요 두가갈게요 자 낫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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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갈게요 고 고 갑니다 자 애들이 파고싶은 사람 손 드세요 오케이 일단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간다 어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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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같은데 이거 쓸 수 있어 이거 쓸 수 있어 베티아스 앤더 삽 아 그런걸 원했는데 너 애들이 파고싶은 사람 있냐? 괜찮을거 같은데 너무 많이 가성 한번 싸울게요 가성? 남기 들어가 바로가 그냥 하고싶은만 해 그냥 무기장까지 해주셨네 아 더워 아 나 향추 냄새 싫어하고 꺼져 캔들 예? 캔들 꺼져? 꺼져 아니 밖엔 안에만 반에만 그냥 하러 가는거는 이제 진영이 가자 그러면 그냥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하는데 못 잡아도 뭐 진영이 좋아하니까 그냥 네 절반은 듣고 절반은 안 듣거든요 절반은 듣고 절반은 안 듣거든요 난 내가 해야 되는게 분명한데 근데 또 아 안 들어주면 또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왜 안 듣지 라는 생각을 할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뭐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호수 두는걸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러고 이렇게 지우스 가자 어 만들 수 있겠네 만들어 세트 플레이 조치 자 핑거푸드 드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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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무 맛있는데요 well everything well have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